MC 뽑가! 와, 기대된다. 나는 개인적으로 힙합이 뭐냐.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글자가 힙합이다. 그걸 얘기하는 거지 꾸며내지 않지 않아. 내 머릿속에 이것밖에 없습니다. 렛츠고! 겟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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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ddy where? 그게 아니예요. 이건 4차 사람 형명 랩 아니에요? 겟다운 겟다운 씨 거리 앤 겟다운 이게 뭐예요? 개가 다운됐다고요. 거리에 다운, 거리에 다운. 거리에는 개싸움. 덥잖아. 동물보험거리였어요? 주진 선생님 한번 볼까요? 사실 이 옷 입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많은 불자님들이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목은 워킹데드입니다. 좀비 랩이라고 최초의. 우리도 나가서 할 거야. 브런지 랩. 사나도 산 게 아냐. 죽어도 죽은 게 아냐. 목적 없는 길을 계속 걸을 게 아닌 나는 워킹데드. 계속 걸어. 나는 너의 목을 물어. 계속 물어. 물어 뜯어. 잠시리 생긴 나의 친구 마이 프렛. 그때부터 둘이 걸어. 같이 걸어. 계속 걸어.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? 셋이 걸어. 아니 근데. 이 시도 자체가. 그리고 저는. 그리고 저는. 한국 힙합의 전설인. 다리온의 엠씨 메타 형님. 아직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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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합 퍼즐 중에서. 오랜 시간에 공급한 친구들이 있네. 이 기믹은. 진짜 노캡이에요. 우와. 우와. 워킹데드. 계속 걸어. 혼자 걸어. 걷다가 만난 사람 목을 물어. 같이 걸어. 허글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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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하세요. 너무 잘했어. 이게 스토리텔링이 있어서. 이게 너무 재밌네요. 아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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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